하나 둘 셋 어 엄마 저기 올라왔네 아 안뇽? 안녕 안녕 엄마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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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그냥 햇빛 찜닭고추 소주를 가져왔어요 물에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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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이 올려야 되는데, 어떻게 예뻐요? 이 노래는 다음날인 찾아보고 있습니다. 청춘장은 이 차이를 찍는 걸까요? 집에서의 스킬이 통한 물특을 사용해서 물에 넣어서 물을 섞어서 물을 넣기 전에 그리울 수 있을 거예요. 물에 넣기 전에 vraiment 더없습니다. 없습니다. 물 뚜껑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스킬이 많이 넣기 위해서 물을 zeve 주세요. 이럴수가 mitt Так이 으깨누 끈에 넣기 전에 물에 넣어 줬어요. 그리운 정한 음식을, 약 2km 앞, 좌회전하세요. 약 2km 앞, 좌회전, 양래교장, 아대교장, 양래교장, 아대교장, 아대교장. 이거 쳐야 돼. 승관, 다행히. 승관, 다행히. 하나, 둘, 셋. 어, 오빠아. 저기, 어디 왔는데? 안녕? 안녕? 출발 봤어 여복? 좋아 자 드세요 라면엔다 먹고 싶어 라면엔다 먹고 싶어 라면 먹어야지 찐라면은 먹고 싶은데. 신라면을 먹고싶은데. 저런거 말고. 니가 짐라져서. 생선 무임 밥 벗겟고, 벗겟고. 뭐요? 패버린 것 같아. 아기보다 나. 엄마가 잘 못다. 요러야. 응, 맵다. 찌우봐. 로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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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, 형기, 잘한다. 맛있지? 미친리, 같이 봤어? 저거 맛있는데? 그래?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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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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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되면 더 이쁠거 같을텐데? 밤되면 더 이쁠거 같을텐데? 맞지? 응 차갑게 정리해둘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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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AULT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아름다운 아름다운 파 나멜 파 파 파 파 고춧가루 와 맛있다 이게 원래 기본 안개치 쌈? 응 어때? 응 맛있어 오빠 진짜 미쳤다 모기 빨리 먹어야 돼 사방도 다름없이 다 들어가 지금 비켜와서 그런 거 같아 모기가 엄청 많다 이제 이런 거 다 대비해야지 바다 앞에서 난 거 있잖아 응 이러고 먹어야 돼? 응 응 이거 먹어야 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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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